한국 DBK의 기술 제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가정용 살충제 시장의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제품 다과학화는 물론 수출을 통한 시장개척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홈케어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방역제품 및 위생용품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며 자체 브랜드 미스터제타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미스터제타 포밍 핸드워시를 통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으로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며 촉촉하면서도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 번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저자극 순환 성분들로 채우고 일곱 가지 유해 성분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 핸드워시입니다. 특히 자몽, 청포도, 포레스트향 등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향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품향 제조로 유명한 스위스 지보단사의 조향기술로 완성해 더욱 은은하고 품격있는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손을 씻을 때마다 일상생활 속 작은 힐링을 선사합니다. 또한 향이 없는 무향 제품도 있어 향에 민감한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펌프 타입의 거품형 핸드워시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해도 오염 걱정 없이 더욱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 병원, 공공장소 등 어느 장소에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플하고 산뜻한 디자인의 패키지는 욕실 분위기까지 화사하게 변화시켜줍니다. 300ml, 500ml의 제품부터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2리터와 4리터의 대용량 리필 제품까지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미스터제타 포밍 핸드워시 온가족 안심 핸드워시로 추천해 드릴게요. 미스터제타 포밍 핸드워시로 미스터제타 포밍 핸드워시